이번 시간에 살펴볼 이야기는 우리가 소프트웨어를 정의하는 여러 가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우리가 만든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이것은 크게 입력에 대해서 프로그램이 어떤 정보를 처리한 후에 그 결과를 출력하는 기계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 입력을 부르는 여러 가지 표현들이 있는데 파라미터, 아규먼트 이런 말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파라미터, 아규먼트라고 하는 것은 파라미터는 입력되는 정보의 형식이 있을 거고 그걸 파라미터라고 합니다 그리고 아규먼트는 그 형식에 맞게 실제로 입력한 값을 아규먼트라고 해요 물론 구분 못하셔도 괜찮고 조금 혼란스럽게 사용하셔도 괜찮아요 나중에 함수 부분에 들어가면 함수라는 것을 배울 때 조금 더 적확하게 이 의미를 파악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겁니다 아무튼 우리가 만든 프로그램은 input과 output으로 정해져 있는데 저걸 줄여서 io라고도 불러요 그리고 우리가 이 프로그램을 만들 때 이미 웹 애플리케이션에서 url 파라미터를 통해서 url을 통해서 입력 값을 줍고 그 결과를 html로 output 출력을 했었잖아요 또 콘솔에서는 우리가 실행을 할 때 그걸 이제 콘솔 화면에서 출력을 했단 말이죠 또는 프린트에 출력할 수도 있고 또는 파일에 저장하는 것도 output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input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고 output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을 수 있는데 우리는 이번 시간에 살펴볼 input은 콘솔에서 여러분이 명령을 실행할 때 입력 값을 주는 방법을 살펴볼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거에 따라서 저 프로그램이 내부에서 조건문을 이용해서 입력 값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다르게 동작해서 다른 output을 출력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볼 겁니다 실용성은 없을 거예요 검색을 해볼까요? 자신이 사용하는 검색 엔진에서 node.js 뭐라고 할까요? console 또는 input parameters 뭐 이런 식으로 검색을 한번 해보면 How do I pass command line argument to a node.js 어떻게 arguments를 command line에서 node.js 한테 넣을 것이냐 여기 있는데 standard method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는 걸 쓰면 된다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여기 보니까 또 이런 것도 있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거 한번 일단 copy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하고 물론 아직 문법을 완벽하게 배우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문법을 배웠다면 저기는 그냥 살짝 코드만 봤어도 여러분 이해할 수 있지만 지금 그러기는 어렵습니다 아쉽게도 이렇게 붙여넣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이 부분은 이렇게 지워버렸어요 그리고 console.log.js 라고 해서 한번 해볼까요 자, node 그 다음에 syntax 밑에 있는 condition null.js 라고 하고 제가 여기에다가 음... egoing 이라고 제 닉네임을 적어볼게요 엔터를 치면 이렇게 생긴 결과가 나와요 그 얘기는 뭐냐면 이 AIG라는 변수 안에 이렇게 생긴 정보들이 들어 있다는 거예요 저거 배열이라고 하는 형식인데 우리 아직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형식은 무시하십시오 마음 편하게 가져주세요 제발 그리고 이 중에 첫 번째 자리에는 node.js가 어떤 정보를 주고 있냐면 node.js 런타임이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지에 대한 정보를 주고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자리에는 우리가 실행시킨 이 파일의 경로를 주고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 자리에 우리가 입력한 입력 값을 주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다가 제가 이 뒤에다가는 k8805라고 이렇게 하고 실행을 시켜보면 이렇게 나오는 거죠 즉, node.js는 이 뒤에 들어오는 입력 값들을 이렇게 그 세 번째 정보부터 입력 값을 주도록 약속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여기 있는 이 세 번째 값을 가져오려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컴퓨터 프로그래밍에서는 숫자를 0부터 카운팅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얘는 0번째 자리 얘는 1번째 자리 얘는 2번째 자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대가로 2라고 하고 얘를 한번 실행시켜 볼게요 2고잉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즉, 이 값이 얘가 된 것이죠 그럼 우리는 이 점에 착안해서 이제 뭘 할 거냐 이걸 1로 했을 때 if문의 여기가 true가 되면서 c1이 실행되고 1이 아닌 다른 값이 왔을 때 이 부분은 true가 아닌 false가 되면서 c2가 실행되도록 하는 애플리케이션을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일단은 여기 aigs2에 첫 번째 입력 값이 들어오기 때문에 얘를 여기다 놓고요 그리고 여기다 제가 1이라고 하면 저거는 숫자가 아니라 문자예요 그래서 문자 1과 같다 라고 하는 이 코드를 입력하면 어떻게 될까요? 엔터 치면 aigs2의 값은 문자 1이 되고 문자 1과 문자 1은 정확하게 같죠? 그럼 얘가 true가 되면서 얘가 실행이 될 겁니다 해볼게요 엔터 됐죠? 얘를 2로 하면 여기 있는 얘가 2가 될 것이고 2와 1은 다르니까 false가 될 겁니다 그 결과 얘가 실행되는 것이죠 즉, 우리는 여기 있는 코드 전혀 실용적이지는 않지만 뭐가 될 건가 이 프로그래밍이라는 것에서 이 제어문이라는 그 중에서 하나인 조건문을 통해서 이 프로그램으로 들어오는 입력 값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조건문이 다르게 동작해서 하나의 프로그램이 여러 개의 얼굴을 갖게 하는 하나의 프로그램이 여러 가지 동작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훨씬 더 확장성 높은 똑똑한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